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예시비 거행될 예정이오니 에빈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식장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고 핸드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예시비 거행될 예정이오니 에빈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식장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고 핸드폰은 무음이나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선수로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입니다. 오늘은 하객님 여러분께 조금 더 새롭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위해 불에 엎는 예식으로 보행하고자 합니다. 조금 미흡한 점이나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예식을 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번째 순서로 성스러운 결혼식을 위한 양가어머니의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. 양가어머니 입장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양가어머니 입장 양가어머니 입장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양가버리 내린길 인상 양가 어머니께서도 바람의 자리를 얹어주시기 바랍니다.